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2021년부터 함께 국어를 공부하게 된 나연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요. 선생님과 2021년 어떤 수업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지 선생님 수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할 커리큘럼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따라란. 선생님은 지금 열려있는 수업들과 앞으로 열릴 강좌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고1,2 전문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 고2 내신 선생님과 같이 출판사 강의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1종 통합과 어휘 문법 등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내신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열려있는 강좌들과 앞으로 열릴 강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러분들 딱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준비가 이제 덜 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함께 많은 걱정들을 드실 텐데 우리 내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강좌이기 때문에 출판사 많은 친구들은 확인하고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국어와 미래행국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출판사 강의들이 열릴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2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학, 언매, 독서 이렇게 이뤄져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문학 부분, 언매, 독서 이렇게 일단 하나씩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종류가 하나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신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일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5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선생님은 일단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가 이 국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부터 자세하게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교과서 본문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혹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시험 미리 보기 같은 그러한 코너가 우리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습 활동이죠. 그래서 활동까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데 활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 학습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목표 활동이라고 두 번째 접근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목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이 본문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막 대단하게 막 뭘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나와 있는 그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시다반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연기 작품들 같이 들어갈 건데요. 고2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 작품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2 문학에서는 연기 작품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할 텐데 고1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본다고 하더라도 막 연기 작품에서 엄청 힘을 쏟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격 정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 작품을 보는 원리와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연기 작품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평가 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번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엄청 풀면서 힘을 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들어오시면 선생님하고 평가 문제집을 기준으로 해서 모르는 문제의 선택지 없도록 하나하나 낱낱이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 강의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일단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어를 공부할 때는 아마 많은 작품들 그리고 이 교과서 속에 들어가 있는 본문들 이런 것들을 필기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축적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국어 공부를 할 때 만났던 것은 개별 작품과 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신 공부를 할 때 특히 더 교과서가 내신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교과서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저렇게 개별 작품과 글만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교과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어 과목, 국어라는 학문, 학문을 연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국어의 주요 이론이 될 거고 개념들이 될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것 안에 성취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취기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내가 몇 학년 때 이 나이에는 이 학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지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취기준에서 국어의 주요 이론이 녹아 있고 이 성취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개별 작품을 담고 있는 단원의 학습 목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잘 봐주셔야 되겠죠.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국어 주요 이론이 단원에서 어떤 주요 개념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고 이 주요 개념을 보기 위해서 개별 작품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으며 개별 작품의 어떤 부분들이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개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개별 작품과 글만 막 분석하고 와다다다다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강의들 여러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 그러면 강의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교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지 상당히 귀여워. 자 보면 이 햄버거 모양을 내가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과서 강좌 이름이 낱낱이 뜯어먹는 국어 교과서 강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토대로 되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과서도 제대로 보지 않는데 심화 과정만 무조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마 기본이 없는 아무런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쏟아놓은 정보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토대로 기본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넣어가는 그러한 방식의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과 수업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대단언명 소단언명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처음 부분에서 단언을 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가 보통은 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주요한 개념들, 이론들 한번 뽑아내볼 거고요. 그것들을 토대로 선생님이 칠판으로 개념 정리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정리하는 게 교환에는 이제 굵은 글씨나 빨간 글씨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보실 때도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들을 때는 칠판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서 개념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들을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다시 교환을 보면서 복습하실 때는 굵은 글씨와 빨간 글씨를 따라가면서 아 어떤 것들이 있었지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본문 안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개념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개입을 거의 안 합니다. 대신에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볼 거예요. 수업할 때는 형광펜과 필기상자로 선생님이 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건데요. 사실상 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필기 같은 것들이 필기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필기가 여러분이 자습서만 사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이 여러분 학교 시험을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필기가 왜 이 부분에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가면서 우리 한번 교과서 본문을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앞에서 봤던 개념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다면 본문 교안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교안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죠. 내신 미리 보기라고 여러분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번에 봐야 하는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몇 개 짚어드릴 건데 그것만 교안에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안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이에요. 새 필기를 한 번에 쭉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해된 내용들 위주로 필기를 다시 여기에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활동으로 가봐야 되겠죠. 활동은 교안에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답을 먼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활동에서 물어보고 있는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안 나와 있죠. 지금 빈칸이죠. 다. 빈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떠올렸던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활용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교안으로 복습을 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활동에 들어가 있는 예시다방 같은 것들을 좀 더 재구성해서 넣어놨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계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일단 연계되는 포인트, 기준들을 삼을 거예요. 여러분 연계 작품은 말 그대로 연계 작품이에요. 그냥 외부 작품은 우리가 다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연계 작품이 왜 연계가 되었을까? 왜 이 본문하고 관련 있게 다뤄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 때문에 이 기준을 삼아서 다른 작품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어떤 작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계 작품을 몇 개 뽑아올 거예요. 고2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두 작품에서 많게는 네다섯 작품까지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갈래라든지 시대적인 것들을 좀 초월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연계 작품도 같이 한번 보는데 연계 작품은 형광펜으로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필기 상자 필요할 때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연계 작품을 깊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연계 작품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본문하고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본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리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복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수업이 끝나고 한장정리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 한장정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활용을 하시기가 좋을 텐데 보통 인강 듣고 나면 복습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습하는 시간을 내는 게 사실상 우리 국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 강마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개념이나 본문 정리할 때 이럴 때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한장정리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적어놓고 이것을 따로 모아놓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복습할 때 포스트잇만 한 번씩 쓱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문제 반드시 풀고 들어와야 돼요. 문제 풀고 들어오시면 선생님이 거의 모든 선지들을 정말 너무 당연하고 어이없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모든 선지들을 같이 한 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택지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이 나타나는지 또 이 선택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 활용하는 방안 한 번 좀 간단하게 말씀 드려볼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에는 이제 교안을 먼저 좀 다운을 받으시고요. 2번과 3번을 같이 한 번 볼 건데요. 수강을 하실 때는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내 욕심처럼 여러분들한테 막 다 듣고 다시 들으면서 필기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네 너무 시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강을 해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들으면서 필기하는 거는 조금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듣고 이해되는 내용 위주로 멈추고 필기하고 멈추고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나가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 꼭 풀고 들어오시라는 거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 나서 한 장 정리 가지고 복습하시는 경우들도 너무 좋고요. 한 장 정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흩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 2021년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의 뒤이어서 더 만들어갈 강좌들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 영상 커리큘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2021년 함께할 커리큘럼 같이 살펴봤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할 찐이들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성적 많이 많이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